자, 다들 오늘 각자 맞았네요. 맞았다. 화보, 띠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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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아. 여러분 저희 팬사람으로 보내주셨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역시 이렇게 올려온거 함께 해야되는 노래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처음에 랍스테인들은 이렇게 팬분들이 목표를 많이 당하잖아요. 지금도 심해지고 있으니까 랍스테인들은 코로나? 저희도 조심할게요. 그래야 여러분들 노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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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숨이 터다. 괜찮아요. 유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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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나이가? 응. 언니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비와가지고 그래서 갈 때 조심히 가야돼요. 그 길에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요. 맞아요. 맞아요. 한 영상 찍고 오셨죠? 네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꼭 잘 추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매일도 다시 즐거세요. 그래서 유나님 화이팅. 화이팅. 월요일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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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희가 어제 교육 회사에 났는데 교복이 너무 좋네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얘기했잖아요. 잠깐만요. 우리만이 한 번 교복 입고 한지 카드 보러 오라고. 네. 근데 오늘 교복 입고 오시는 분 있어요. 아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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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머리. 근데 진짜 머리는 무슨 일인 거예요?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인상도 봤어요? 네. 좋아요. 좋아요. 올리머. 우리 학원님 화이팅이세요. 우리 학원님 화이팅이세요. 말씀하세요. 이렇게 올리머분들끼리 약간 친해지는 거 보면 저희도 너무 기뻐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 경험스럽게 엄청 재밌게 약간 분위기 적게 저희 앞으로도 오래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올리머분도 잘 해야 돼요. 제일 textured 소개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알았어요. 선영아 오늘 웃음을 왔어야 돼요. 원래는 우리 별로 아저씨분 그래도 계십니다. 진짜 우리 아저씨 congress에 정말 감사하고 네 얼마나 고마운 마음 밖에 없어 네 다들 너무 아프지 말고 알겠습니까? 아시겠죠? 다음주도 아주 우리 힘차게 해보시자구요? 네 나예요 우리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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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카메라 하나만 나눠주면 안돼요? 카메라 하나만 나눠주면 안돼요? 저희도 너무 싶은데 어떡해요? 우리 눈속에만 가더라도 눈에 찍으면 눈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네나 둘이 일으신다니까요 둘이 마비를 할 시간에는 이끌어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저희도 아시나요? 암추가 왜 이렇게 커요? 나 그게 너무 크네 진짜 말 좀 드네 오늘 저희 귀여운 롯데도 팬서인을 보러 와주시고 저희의 응원 열심히 해주신 우리 월대학분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시 할려고! 다시 할려고! 네 다시 들어보신 정도로 부심이 돌아가시고 다음 주 아래에 보시면 힘내시기 시작할게요 우리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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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할려고! 다시 할려고! 다시 할려고! 다시 할려고! 네! 네! 저요! 여기! 여기! 지금까지! 사랑해! 안녕! 안녕! 여러분! 우려 찍힌 가야겠어요? 네! 안녕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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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stico permite Seattle.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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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varios Increases 에너지 K, Q, K, Y, U, N, P, Y